웬스가 얘 왜 사장이 됐나? 진짜 몇 번을 얘기해. 얘도 사장님, 얘도 사장님 줘야 되는 거. 스컹크가 자기를 스컹크라고 부르는 게 조금 별로라고 그러던데? 왜? 그럼 뭐라고 해요? 아니 그니까 자기는 뭐 흑표범, 블랙타이거 이런 거를 벤치마킹 했는데 벤치마킹은 영 잘못했네. 아이 스컹크가 딱이에요. 아유, 뭐, 뭐가 딱이에요?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. 에이, 뭐가 잘 어울리는 거. 거기서 무시하는 거예요? 어, 저기 오늘 저기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. 응? 저도 스컹크가 좋습니다. 이거 봐. 아유, 진짜 깜짝이야. 아유, 뭘 그렇게 놀래요? 그러니까. 아유, 아니 스컹크가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올 친구가 아니니까 난, 난 너무 놀라지. 놀랐잖아요. 와, 근데 우리 창원씨 진짜 대단해. 와이어 정말 잘 타는데? 아이, 실장님. 이 옷 덕분이죠. 옷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서 그런 거잖아요. 너무 잘 어울려. 자, 자, 괜찮아요? 오, 스컹크보다 훨씬 난데. 아니, 경민이 학전할 때 봤죠? 와이어 타고 착지할 때 잠깐 흔들리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뭐 거의 완벽했다고 봐야 되는데. 야, 이렇게 안 아프냐, 펜? 아, 때렸어요? 진짜 잘 어울리네요. 이거 제가 봤을 때 스컹크는 템빨 같아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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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 risks